LH 도시 디지털 트위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LH는 도시개발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도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3차원 데이터는 활용 목적에 따라 세밀도를 달리하여 구축합니다. 현실도시는 항공 측량을 통해 계획도시는 설계도서를 활용해 구축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기, 3기 신도시 등 디지털 트윈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국제표준기반의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계획 시뮬레이션은 사업지구 전체의 개발 밀도를 감안하여 개별도는 블록 단위의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고 세대수, 인구수, 용적률 등의 계획요소를 상호 연동시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관 시뮬레이션은 향후 건설될 도시의 경관을 조망하는 기능으로 각종 심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일조 시뮬레이션은 연중 시계열 일조를 확인하고 학교시설의 일조 확보 적합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바람길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능을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공동주택 배치안을 생성하고 배치도면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편집 도구를 활용해 배치안을 빠르게 편집하고 인동 간격, 용적률, 세대 내 조망 및 일조량 등을 자동으로 검토합니다. 교통종합 개선 대책을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업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해 건설 장비와 근로자의 실시간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지하시설물 정보를 구축하여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함께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OGC와 협업 개발한 IoT 센서 연동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능으로 도시 환경관리 업무에 활용됩니다. 호별 층별 센서로부터 현재 제실자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재난재해, 주거약자 지원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 계획 단계의 도시를 3차원으로 만들어 가상체험하는 국내 최초의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세대 내 발코니에서 펼쳐지는 경관, 도시를 걸으며 보여지는 거리 풍경 등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H는 차별화된 LH형 도시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검증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LH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덕어를 설명하는 데 최선의 효 fajife는 gracias. 가합 BraIR ận IC tiet var 입